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입니다. 12월 23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시한 간단하게 브리핑 하자면요. 코스피 오늘 마이너스 0.02% 하락 코스닥은 0.32%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하고 있었는데 종가 인근의 외국인이 코스피는 280억 땡기면서 매수로 마감했구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626억 매도 선물은 등락 거듭하면서 1500개까지도 매도 나오다가 거의 보합 가까이 100개 정도로 매수하면서 마무리 됐으니까요. 적당히 오늘 지나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2793억 코스피 매수해줬고 코스닥도 804억 매수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이것을 봐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는 국면 IT전기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구요. 조선주가 턴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조선주 오늘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교적 약세였구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농심오뚜기 등과 같은 음식료 섹터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주도 양호한 상황이구요. 자 오늘은 뭐니뭐니해도 제목에 걸맞게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의 물량 중에는 여기 플러스 물량 중에는 쇼커브릭 물량 공매도 때렸던 것에 대한 쇼커브릭 물량 상당히 포함됐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구요.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가는 반면에 나머지 섹터는 거의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소부장 이런 쪽 약세였구요. 남북경협도 약세 화장품 관련도 약세. 자 오늘 한진칼 뉴스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20% 상승. 자 그 외에는 그만 그만한 상황이었다. 자 그럼 개별종목들 하나씩 체크해보자면 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 떨어졌다 그랬고 오일선 무너지니까 차익실현 오늘 정도는 했어야 되겠죠. 만약에 끝까지 끌고 온 분이라 하더라도 아침방송에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고 조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차익실현하고 눌려주면 다시 재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구요. 카카오 오늘 아침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죠? 양호하구요. 1% 빠졌으나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한국 조선해양도 계속 슬금슬금 슬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계속 홀딩할 만하다 할 수 있겠고 호텔실라도 여기 정고점 인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니 절반 정도 챙기고 카카오로 추가 매수였습니다. 저는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JYP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차익실현하고 카카오로 교체 매매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삼성전기 여기 눌리목 구간에서 매수 의견. 기관의 쌍커리 들어온 거 보이시죠? 삼성전기가 오른듯 해도 큰 흐름에서 보면 반토막 정도로 16만원권에서 물렸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죠? 여기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긴 흐름으로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눌리목에서 샷. 자 그렇다면 빠르게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바이오 핫세븐 종목들 한번 챙겨보죠. 셀트리온 점처럼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이고요. 여기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만 5천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시속 홀딩 가능하다 했고 19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가니 베리굿 던질 필요 없었겠죠. 다만 이제 19만원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그리고 여기처럼 스무스하게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익 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은 저항권에서 얼마나 스무스한 조정을 받느냐 그것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긴 흐름으로 들고 가신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만 6천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하다 했으나 이제 한 단계 익절라인 올립니다. 18만 1천원권 안 무너뜨리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19만원 깬다면 이제 20만원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다 그랬어요. 아침에 상승. 자 위로 열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이제 자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눌림목들 주면 잘 접근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휴제 일단 단기 박수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도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21 돌파 시도 나오다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쪼부 큰 폭을 받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릭스 스미스 저항권에 봉착했으니까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가 중요하다. 신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찮아요. 신라제는 자 매지연도 여기와 여기에 박수권 예상하고 있다 했는데 박수권 상단에서 지금 숭고루기 양상입니다. HLB 급등하다 조금 밀리는 양상입니다만 적당히 여기 2만 5천원권만 밀리지 않고 적당히 간다면 이제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이제 좀 달라졌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강세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요.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권 ABL 바이오 여기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니까 양호합니다. 어느정도의 매수도 가능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G2BNT도 20일 무너뜨리면서 강한 추세는 무너졌는데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20일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으나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셀리버리도 20일 저항을 돌파 못하고 밑으로 처지니 60일까지 지금 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60일 깨고 내려온다면 주가 흐름 좋지 않다. 젠백스도 여전히 강세 이후에 급락했으니 그냥 관망정도 하셔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6.5%를 갔어요. 그러나 분식회계에 한 회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유안량행 강세 보인다 했는데 양호 한미약품 한미약품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대웅제약도 이제 하락 추세 탈피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하락 추세니까 아직까지 관심 별로 없어요. 보령제약은 강한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박스권을 상단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있으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접근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동화소시오 양호한 모습 한울바이오파마도 공장 가동 중단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품질 문제 때문에 이슈로 그냥 끝난 것입니까? 대본에 끌어당깁니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연말 다 되어가고 배당락 기일이 26일까지 보유을 해야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점부위에서 순고록이 조정으로 잘 버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고점부위에서 대형 우량주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뒤늦게 추격했다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처지고 있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이 뉴스에서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올렸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덜렁 사면 조정 받는다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포지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라는 IT전기전자 주도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늘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차근차근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턴하는 모습 그래도 조금 보이니까 다행이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5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파이바이 5시간 of 10분에 5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7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